인천 서구가 아동자치기구인 제4기 서구어린이참여위원회 성과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서구는 이번 4기 어린이참여위원회를 마무리하고 오늘 2022년에 새로운 어린이참여위원회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 서구가 지난 23일 아동자치기구 제4기 서구어린이참여위원회 성과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서구는 지난 2016년부터 아동의 지역사회 참여 지원을 위한 아동자치기구 서구어린이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과보고회는 진화 활동사항을 정리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체계적인 위원회 운영 방향을 제안하고자 마련됐으며 활동 스케치 영상, 정책 제안 영상 시청, 활동 소감 공유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서구 관계자는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해 멋진 정책 제안을 한 어린이참여위원회가 자랑스럽다며 제4기 어린이참여위원회 활동은 마무리되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앞으로 서구의 멋진 주인공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인천 서구는 오는 2022년에도 제5기 어린이참여위원회를 모집해 아동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KBPS 정문필입니다.